그럼 황씨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군요. 안나 주임님은 일을 잘하시잖아요. 업무 능력을 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님들께 많이 물어보았어요. 그렇군요. 후엉씨는 한국어를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 친구를 사귀었어요. 기 위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목적이 되는 것을 나타내요. 기 위에서 앞에는 동사가 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학생이에요. 졸업 후에 한국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기 위에서 를 써요. 읽다, 읽기 위해서. 사다, 사기 위해서. 예문을 살펴볼까요?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집을 사려고 돈을 벌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식사예요. 외ik은 한국은 평가에 왔어요.